저희 아빠 진짜로 못 말린다니깐요. 원래 담석이 통증이 심해지면 많이 아파요. 아니에요. 원호 엄살도 심하시고 일하기 싫어도 아파. 배고파도 아파. 원하는 게 생기면 아이고야 나 죽네. 고제처 살려. 이거부터 시작한다니깐요. 지난번에는 바늘에 찔렸는데 아프다고 떼컬떼고 구르더라고요. 못 말려 진짜. 이 차 불러라 응급차 불러라. 심지어 헬기까지 불러달라는데 진짜 완전 웃긴거죠. 아무튼 못 말려요. 아버님. 아빠. 모르는 사람이랑 소리내서 웃으시는 거 처음 봐요. 어 고준영 씨 이름도 아세요? 얼마 전에 명장님 방에 들렸다가 잠시 봤어 재밌는 아이들구나 아 그러셨어요? 어서 드세요 어디 솜씨 한번 볼까? 어떠세요? 응 맛있다 진짜 괜찮아요? 녀석 세상 아빠들한테 다 물어봐라 딸이 모래로 밥을 해다줘도 맛있어하지? 많이 드세요 너무 애쓰지마 인주야 22년이야 만약 너희 엄마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도 네가 하영범 성도의 딸 하인주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해지면 안 되겠니? 거짓말 아직도 그리워하시면서 아우 힘들어 죽겠네 다리 다쳤어? 힘 좀 줘봐 수술 날 잡아놨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래 40분이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너 나한테 이러면 너 첨벌받아 너 물에 빠져 죽을 바라는 거 살려줘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 먹여줘 입혀줘 재워줘 거의 다 학교까지 아직도 그 레퍼토리야? 그 뒤에 버린 거 왜 빼? 아빠 도망가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 읊어줘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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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아유 이렇게 갑자기 아유 배야 아유 아유 진짜 오빠하고 나 얘기 끝냈고 이제 주변 정리 남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인주야 이럴 때 미안하다는 말 무지 이기적인 거야 아 네 오늘 저녁 약속 있지 않았지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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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